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신하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루피림을 떠나 신하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전해드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신하의 산에 내릴 것이다. 셋째 날 아침 물의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라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깃을 개섰다. 그때 신하의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구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뿔라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신하의 산 위로 그 산뽕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뽕우리로 부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야의 애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애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복음서는 예수님의 업적을 애언자들의 말씀과 함께 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애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업적이 애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하느님의 괴핵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애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신 이 말씀은 마치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들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무뎌진 백성을 향한 경고입니다. 애언자들의 말씀과 행동은 하느님의 뜻을 표현하지만 그의 아랑곳하지 않는 백성의 잘못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귀가 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감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단순한 비유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의 귀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께 열려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